그런데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꼭 고등학교 때 생각난다, 그치? 그러게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? 아니야. 그래도 나한테는 어제처럼 선명한 기억이야. 사실 나도. 너 사실대로 말해봐. 뭘? 너 사실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지? 채움도 자기 멋대로 기억 조작하고 있네. 어? 아니야. 너 눈빛을 때가 달랐어, 그때. 야, 웃기지 마. 너야말로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한 거 아니야? 너 일부러 그래서 나 따라다녔지? 내가 너 처음 봤을 때가 언제였더라? 다큐 찍는 날이었나? 야. 아니면 그 전이었나? 너 일부러 기억 못하고 있는 척하는 거 다 알아. 야. 너 하나도 안 꺾고 뭐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그러면 왜 그려? 또 과연? 다큐 찍는 날이었나? 다큐 찍는 날이야. 사람들은 누구나 잊지 못하는 그 애가 있다고 해요. 그 기억으로 모든 해를 살아갈 만큼 오래도록 소중한. 연수요.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애는. 연수요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결혼하자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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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